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? X이야 자기 이렇게 사는 거 안 힘들어? 권 작가님 제가 예쁘잖아요 다른 재능도 좀 있고 촬영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 도형 아닌가요? 제 아이디어 자체가 저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봐요 우정아 혹시 소희이가 전화 안 했니? 누구요? 너 출발 좀 있자 음 쏘리? 너 특별전 큐레이터 해볼 생각 없냐? 거기 담당 큐레이터 있지 않아요? 너만 믿는다 바람 펴 니 애인 내가 꼬셔줄게 야 이것들 봐라 당신 유민미술관 책임 큐레이터라서 잔거야 그거 없는 서준호는 낫뜜이야 X 내시라고 나한테 뭐 할 게 없어? X 낫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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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낫뜜